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 입니다 그쵸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도 시장은 오늘 올 조정을 제법 했죠 예 지금 이틀째 조정을 하면서 아직 박스권에서 못 넘어가는 상황으로 지금 요걸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 있습니다 매물대에서 넘어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은 좀 조정을 해서요 오늘 전체적인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상승하고 뜨거운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종목은 역시 전기차의 소부장 장비들 기업들입니다 에코프로 비엔부터 시작해서 급등 나와서 지금 연일 신고가 행진을 연일 가고 있고 지금 며칠째 4일째 올라갔나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대주 전자재료 그쵸 또 lnf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아주 급등 나와서 유리원들은 지금 굉장히 그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그 상당히 많고 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급등 나가면서요 예 수익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대주 전장은 1000% 넘었구요 상하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1000% 넘는 2017년 2월 달부터 계속해서 들고 가도록 제가 유도했던 종목들입니다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들고 왔구요 제 방에서 졸업만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다 잘랐는데요 제 제발 맞다 무료방송에도 3년에서 5년 들고 와라 지금 들고 갔으면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얼마냐 하면 수익이 지금 1360% 입니다 또 최근에 지금 유상증자를 했을 때 이때가 7만 7천원 이었었나요 10만 요 때가 9만원대 우리가 7만 7천원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한 사람도 지금 얼마냐 하면 82.96% 가 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상증자는 7만 7천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 거의 따블이 넘었죠 예 따블이 넘을 정도로 수익이 커졌는데 그럼 100% 가 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을 가져가는 방법 인데요 자꾸 투자자들은 잠시 못 참아서 조정만 하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놓치는데요 좀 안타깝죠 자 요즘엔 여름주가 뜨거워서 그것이 이제 scd 하고 cd 가 강하게 나갔구요 그죠 또 누가 나갔냐 하면 바로 예 음 scd 에 이어서 그 다음에 신일산업이 그저 강하게 상승가를 하심 상일 신일전자죠 옛날에 신일산업 신일전자로 바뀌었는데 이름이요 상할가를 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오늘 첫날 나갔으니까 요거 잠깐 올라왔다 첫날 나갔으니까 그냥 끝나진 않겠죠 옆으로는 쓰든지 하면서 더 가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럴 텐데요 매물대가 워낙 위에서 컸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벗어나고 옆으로 좀 섰다가 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로 그서 봐요 예 또 여름 선풍기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같이 셋이 가는 것이 창문형 에어컨인 파세코가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이라서 뭐 아직도 지금 며칠 며칠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5일째 상승하는 모습으로 오늘 신일전자가 강력하게 상승해서 가고 있구요 scd 도 역시 요게 다 여름 수에 주르다가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물론 이제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기차 소부장 기업들이 상당한 수익을 많이 줬습니다 과거 2017년부터 계속해서 3년에서 5년 들고 하라고 영원한 테마라고 그러면서 계속 사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 사 잡고 에코 프로비엠 도 뭐 계속 사 좋습니다 예 없는 사람을 향해서 제가 사야 된다 여기 떨어질 때도 또 사야 됩니다 올라갈 때 또 삽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데 졸업하고 나가면 시큰 갖고 가다가 조정 들어가면 잘라 버리는 상황이 실제로 물어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 수익 날 걸 놓칩니다 자 이것은 영원한 테마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 2030년대에는 전기차가 전세계가 30% 변한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이 벌어집니다 2035년이면 무슨 일이 뭐냐면 내연기관차가 한국을 비롯해서 비롯해서 그 다음에 유럽연합도 이제 내연기관차는 제로로 갑니다 서울시가 지난번에 예산 여기 발표를 한 거 계획을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자 택시는 2030년까지 유효하고 버스는 2025년에 전부 다 내연기관차를 없애버리고 이제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로 바꾼다고 그래요 택시만큼은 2030년까지 유회를 주고 자가용도 서울시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2025년에 내연기관차는 트럭이나 이런 거는 좀 힘들 것으로 발표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생각을 해봐요 따라서 전기차는 앞으로 더 많이 가야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데 벌써 에코프로비엠이 세상에 5만원도 안 가던 곳이 지금 자그마치 28만 9천원에 거의 지금 몇 배가 나간 겁니까 엄청나죠 이런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미리 예측해서 갖고 간다면 엄청난 수익이 커졌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지금 얼마를 나갔냐 하면 지금 천 몇 프로가 나갔죠 2017년 2월 달에 전기차가 주도주로 간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사들고 가라 이게 1446 이거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628%에 한번 잘라먹고요 또 내려올 때 또 사고 간 겁니다 지금 또 내려와서 지금 얼마를 갔냐 하면 293% 거기다가 지금 LNF도 지난번에 우리 유리원이 아이고 전문가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떨어져 갔고요 지금 걱정됩니다 이거를 지금 물타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떨어질 때 아니요 지금부터 사면됩니다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하셨군요 자 매수들 가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그랬더니 전문가님 수익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제 방에 올 때 너무너무 손실이 커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참아내고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들 가서 오히려 비중을 덜 내놓아서 더 커진 수익이 더 커진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피라미딩이라고 무조건 그냥 지르면 다 피라미딩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갈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일산호전자가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한번 상한가에 뭐 끝날까요? 좀 옆으로 섰다가 또는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분기 실적이 더워서 너무나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아마 전자제품이 선풍기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는 것이 더 많이 팔릴 수 있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름 수혜지로 급등 나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상승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냐 아마 가장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시스템으로 대응하라 시스템 매매로 대응하라 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다 증권사마다 다 있어요 전문가지들의 시스템 매매 자기 대방에만 있다 이런 거 다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모든 증권사에 시스템 매매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 증권사에다 물어보셔서 시스템에 설정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서 시스템으로다가 하면 문자 바라보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지금 문자가 매도 사인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걸 왜 바라보고 있어요 바보같이 그냥 내가 가격에 2만 7천원 2천 7백원 또는 뭐 2천 8백원 내가 시스템에 딱 설정해놓고 그냥 하면 지가 내려오면 잘릴 거고 올라가면 더 들고 가면 되는 건데 그거 시스템 매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증권사마다? HTS 다 있다 그래서 상세한 상담은 증권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스템 매매를 하면 전문가한테 문자 바라보고 그걸 알아서 문자가 얼마에 매도 사인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매도하고 있다면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빨리 그걸 증권사에서 전화해서 여러분만의 시스템 매매 기법을 확인하고 자기 것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핫한 것이 메타버스가 정부가 지원하면서 문 대통령이 최근에 휴먼 리듀를 다시 발표하면서 진짜 무섭게 나가는 것이 자이언트 스텝이죠 오늘도 15% 나가서 지금 여기서부터 엄청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요? 엄청나게 하고 있죠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정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여러분이 이거 생각했었으면 와 그때 샀어도 늦지 않았구나 그죠? 또 나갔죠 강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갈 때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재밌죠 지금 여름 수혜주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가져가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태경 케미칼입니다 케미칼입니다 참 잘 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올라가서 수익이 지금 얼마나 여기서 산 사람들은 수익이 아주 크고요 최근에 여기서 산 사람들은 그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오늘부로 45.86%가 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뿐만 아니라 요즘 급등 나가는 것이 그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아 이거 좋은 일이다 가자! 메스 들어가자 그래서 솔로엠을 들어갔는데요 멋지죠? 아 멋지게 나갔습니다 아침에 들어가자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 그래서 메스 들어갔더니 진짜 좋은 일에서 예 4,5%에 샀는데 지금 12.87%까지 나가서 수익이 제법 났죠 자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알아야 돼요 네? 어떤 투자를 급등상환가 저희는 급등상환가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꾸준히 가서 그죠? 꾸준히 가서 이렇게 들고 갔더니 진짜 정신없이 신고가 내고 갑니다 아 이거 벌써 이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투자를 하야 뭔지 알죠 그죠? 벌써 47.91%가 나갔는데 매수 딱 여기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그죠? 매수 딱 들어가서 들고 갔더니 어휴 벌써 거의 50% 가까이 났죠 이런 것을 투자하는 방법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죠? 이런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차트만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기업을 분석해 보고 망하지 않을 기업들을 사되 그죠? 어떻게 강하게 상승하는 건지를 알았을 때 차트 기법을 이용해서 매수 들어가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거 차트 기법이 보면 거래량이 없죠 완전히 이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졌죠 매집이 들어갔죠 그죠?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저점을 깨든가요? 그죠? 이 매집 들어간 저점을 깨든가요? 안 깨잖아요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거래량이 급락하고 이 평선이 수렴했으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 매수 아주 맥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매수 맥점이 그제 이 자리를 딱 왔다 아 이 평선이 수렴하고 주봉이 갔더니 어휴 주병도 기가 막혀 이 평선 수렴해서 딱 매수할 자리가 딱 왔더니 여시 두두둑 나가더라 그죠? 두두둑 나가더라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매수 맥점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평선이 다 모였다가 블랙홀을 만들고 탁 나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0%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으면 돈이 보일 텐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자 요즘에는 핫한 것이 또 반도체가 뭐 끝났다구요 반도체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 멋지게 나갔습니다 후공정 장비를 하면서 한미반도체가 또 탁 얘들아 나 신국가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가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오시죠 왜 이게 종목이 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반도체 강의를 이미 앞에서 무료방송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죠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장비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2년에는 반도체 올해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반도체가 장비 업체가 최소한 내년에는 1313억 달러로다가 시장이 커질 것이다 지금 함성전자도 3기 공장을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역시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결국 장비 수요를 요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장비는 다시 또 공급하고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지금 쇼티지라 그러잖아요 부족한 현상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게 뭐예요 뭐 영어로다가 쇼티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s a r t s o r t a g 쇼티지라 그래갖고 그죠 s h o r t 쇼티지 그럼 뭐예요 부족현상이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족현상을 보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어떻게 해요 지금 삼공장을 짓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역시 증설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아직도 종목을 들고 가도 된다고 그래도 다 팔아버리고 더 이상 안 갈 거고 자꾸만 이상한 데로만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는 게 삼성전자만 죽어라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팔라 그래도 안 팔아요 오프라인에서 지금 벌써 3주 전에도 팔아서 다른 걸 옮기라고 그래도 죽어도 못 팔아요 왜 그렇죠 10만 전자 간다고 10만 전자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봐요 기관이 외국인이 좋아할까요 개인들이 10만 전자 간다고 좋아할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10만 전자 가면 이 기업이 최소한 삼성전자가 5천 원 기준으로 하면 500만 원입니다 주가가 500만 원 간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사지 말고 강방체신이 말맞다나 소부장을 사라 굳이 삼성전자 그저 전투사를 사지 말고 여기에 납부는 소부장을 사면 좋은 일이 벌어져 이게 못 가는 동안 벌써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삼성전자 사지 말고 소부장을 사라 현대차를 사지 말고 그저 기업을 사라 한국전력 사지 말고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 죽어라 그냥 한국전력 추천하고 죽어라 현대차 추천하고 죽어라 삼성전자 추천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를 어떻게 갖고 가야 돈이 커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 원전 산업 다시 그죠 정부에서 지금 신월성 1호 신고리 4호 월성 5호 재가동에 들어가서 지금 난리가 났죠 날씨는 덥고 그죠 전기차 정부에는 탈원전한다 탈원전과 탈원전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얼마 들어간다고요 이 저기에 있던 뭐죠 음 안전에 있던 그 연구원이 밝힌 거에 의하면 탈원전을 고집하게 되면 최소한 1300 1394조가 들어간다 2000 2025년까지 설비비만 94조 그러면 원전을 가동해야 되면 얼마나 줄어드냐 941조 이거 몇 개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려 예 무려 얼마죠 450조가 차이가 납니다 450조 지난번에 한우린가 뭐 그래서 원전가동 조건부로 원안위에서 9대1로다가 그죠 예 9명 중에 8명에서 8대1로다가 가동을 조건부 허가를 했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무슨 그 원전 장비에 원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기원 그죠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예 지금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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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냐 하면 화력발전소가 지금 원래 100%였다가 지금은 아마 45대 아마 6 45대 55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충이요 확실한 건 제가 정확히 뉴스에서 본 건데 45대 55 그럼 무슨 얘는 가스 LNG입니다 LNG 그러면 터빌을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면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할 때 하고 이거 할 때 돈이 얼마냐 원자력이 만약에 그죠 어떻게 된다 원자력이 1일 기준 했을 때 화력발전소가 1.5배 들어가고 그 다음에 LNG 봤을 때 10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LNG 가스배로 그죠 그 탄소배출량을 줄이게 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이걸 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원자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 고집스럽게 안 변하잖아요 그죠 논문까지 그죠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안 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돈이 지금 그죠 전기세가 얼마나 올려도 이게 그래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육가 연동제를 육가 연동제로다가 전기세를 올리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 환경 플러스 환경 부담금까지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 부담이 덜 내려갖고 우리는 전기세를 싸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요 지난번에 4년 동안 제가 소주성을 비난했듯이 소주성 아마 안 되는 건데 소주성을 하고 앉아있고요 그죠 안 되는 걸 자꾸만 가가지고 돈을 갖다가 더 많이 쓰고 결국은 자녀들한테 결국 다 이게 세금으로 다 그죠 부담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그죠 그걸 청원을 해서 비판을 하고 가하면 정부 쪽에서 굴복을 할 건데 이런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실상 이 어려운 국면을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원전을 더했으면 더 좋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보상까지 끝내놓고 원전 사업을 정지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것도 어려움 겪고 있고 많은 기술자들이 아라배미를 들어오다가 전부 옮기는 상황까지 벌어져 있죠 자 앞으로는 이것이 그래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물론 위험성은 있지만 그만큼 튼튼하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두산중공업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인정하잖아요 원전 건설을 안 해봤는데 대한민국이 두산중공업 원전 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입니다 원전에 관한 그걸 우리는 믿고 그죠 튼튼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그죠 강도 7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진짜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해 버려서 그런데 그 포기해 버린 대가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 만들어서 영원히 그거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태양광 거기다가 그죠 산허리 다 깎아 버리고요 엄청나게 여의도의 수십 배 면적이 다 뭐죠 산허리를 깎아서 자연 녹재를 훼손해서 다 태양광 발전소 만드는 거는 뭐 수도 없이 길거리를 다녀보고 고속도로를 다녀보고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역행으로 가게 만들었던 정부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더위에 이 여름 특수 종목들이 나간다는 거 어떤 종목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우리는 정확히 아는 거지 야 당신은 말이야 정보를 비판해 갖고 뭐 당신 들을 뭐 다른 당신 방송은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는 숫자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가 물론 가짜도 있으니까 항상 우린 조심해야 되고 그럼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합리적인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유도해야 되고 그죠 정상적인 게 있어 더 많은 더 좋은 일을 벌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너무 안 갖는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그 다음에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안에서 그러면 이제 무제는 뭐죠 내가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원전에 대한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정부 정책을 비난한다고 해서 나쁘냐 좋은 차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자 그러면 새로운 그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개월뿐이 안 남았는데요 내년 그죠 그러면 취임하면 내년 5월에 취임해야 되니까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뭔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나온 사람들은 원전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탈원전을 계속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원전 수준으로 갈 거거든요 탈원전 정책을 버려버리고 다시 원전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원전 수혜지를 들고 가면 당연히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라는 식으로 제가 비판을 한 거니까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잘 들어서 아하 대통령 선거에 테마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도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판단해 보면서 여러분이 투자에 만전을 기한다면 당연히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 방송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많은 회원들이 봐서 그저 수익을 내는 아름다운 계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장인 Central